고양이의 놀라운 능력 3가지 고양이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는 동물이지만 그 외에도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중 3가지 능력을 소개합니다. 1. 뛰어난 평형 감각과 착지 능력 고양이는 유연한 몸과 강력한 근육 덕분에 뛰어난 평형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몸을 회전하여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는 능력은 고양이 반사라고 불립니다. 의는 뇌의 전정기관과 평형 감각을 관장하는 반고리관 덕분에 가능합니다. 또한 고양이의 발바닥에는 탄력 있는 패드가 있어 착지 시 충격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2. 날카로운 시력과 야간 활동 능력 고양이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볼 수 있는 야간 활동 능력은 뛰어납니다. 의는 고양이의 눈막막에 빛을 반사하는 반사막이 있기 때문입니다. 또한 고양이의 눈동자가 인간보다 크게 뛸 수 있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고 시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3. 민감한 청력 고양이는 인간보다 훨씬 넓은 주파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. 의는 고양이의 귀가 인간보다 훨씬 크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또한 고양이의 귀는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먹잇감이나 위협 요소의 위치를 빠르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. 이처럼 고양이는 뛰어난 신체 능력과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능력들은 고양이가 야생에서 생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또한 우리에게 놀라움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